코로나가 발생하기 전부터 이미 세계경제는 저성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OECD가 코로나 발생 직전인 2019년 11월에 발표한 경제 전망에 의하면 2018년과 2019년에 OECD 국가들의 GDP 갭은 각각 마이너스 0.5%와 마이너스 6.4% 수준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는 OECD 국가들이 달성할 수 있는 잠재 GDP 수준에 비해 실제 달성한 GDP 수준이 각각 마이너스 0.5%와 마이너스 0.64%만큼 적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세계경제는 달성할 수 있는 경제활동 수준에 못 미치는 경제활동을 한 저성장 상태였습니다. 코로나는 이렇게 부진했던 세계경제의 성장세를 한 단계 더 떨어뜨릴 전망입니다. 이는 단순히 코로나 위기 과정에서 경제활동이 위축해서 발생하는 1회선 충격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경제충격이기에 앞으로의 경기추위가 전적으로 코로나의 향방에 달린 상황에서 코로나가 진정된다면 세계경제활동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셧다운 조치 등이 완화되거나 종료되면 끊겼던 기업의 매출과 줄어들었던 가계의 소속도 어느 정도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충격의 와중에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살아남기 위해 대출을 하고 정부와 중앙은행은 기업이 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극증했던 채무는 그대로 남을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2020년 4차 추경안까지 반영한 국가채무 증가 규모는 100조원을 넘었고 2020년 상반기 기업들의 은행 대출 증가속도는 2019년에 5배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폭증한 빚을 갚아야 하는 부담 때문에 1990년대에 일본이 경험한 대차대제표 불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의 대차대제표 불황은 대출을 많이 받아 샀던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급락하면서 나타났습니다. 대차대제표의 자산 부분은 급감했지만 부채 부분은 그대로 남아 이 부채를 갚는 과정에서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가계는 소비를 줄여 발생했던 불황입니다. 앞으로 한국을 비롯해 많은 국가에서 발생할 대차대제표 불황은 일본의 불황과 비슷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자산의 급감이 아니라 부채의 단기간 폭증으로 인해 부채를 갚는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투자 축소, 가계의 소비 위축이 경기를 악화시키고 경기 악화가 기업의 매출 감소, 가계의 소득 감소로 이어져 불황을 심화시키는 결과는 비슷할 것입니다. 결국 코로나 과정에서 폭증한 부채로 인해 향후 저성장이 심화되고 성장세가 한 단계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각적인 분앤도 불황을 심화시키는 결과는 조정세가 한 단계 높은 이 부분을 많이 심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진상에birds 한 단계 높은 이 부분을 가장 잘 만나게 됩니다. 지금 시작하자, 공부하자면 조정세가 한 단계 높은 이 부분을 사면